오늘은 민수기 14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네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레비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오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불가능 사원과 무진장 사원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시장 조사를 위해서 두 명의 사원을 보냈습니다 시장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각각 그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한 사원은 그곳은 대부분의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고 살고 있으므로 신발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였고 다른 한 사원은 그곳은 대부분의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고 살고 있으므로 판매 가능성이 무진장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똑같은 곳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두 사람의 보고는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은 판매 불가능으로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판매 가능성 무진장으로 본 것이지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과 극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으니 아무도 신발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본 사람과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으니 신발을 살 사람이 무진장이라고 본 사람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불가능 사원은 평생을 말단 사원으로 살다 마쳤고 무진장 사원은 신발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에 보면 40일간 가나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강하고 우리는 거기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하와 갈렙 두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똑같은 곳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양쪽의 보고는 정반대였습니다 한쪽은 점령 불가능이라고 하고 다른쪽은 무진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르틴 루터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그 눈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갈아끼면 세상이 다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곳 같은 상황을 보아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불가능 사원이 되기도 하고 무진장 사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3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사원이십니까 불가능 사원이십니까 아니면 무진장 사원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무진장 사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추건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는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의 말씀에 거슴 국난도 찬양하게 되고다 주님 주시73 주님 주 주님 주